네일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보압권이 저는 조금 지속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 관점으로는 지금 역시나 디지털 앞에 CBDC도 마찬가지고요. 비트코인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금리 이슈 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? 이 재료들이 한꺼번에 다 불확실성으로 묶였습니다. 무언가가 시원하게 해소가 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광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.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. 중앙 패권, 달러를 추세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은 내일도 어떻게 보면 보압권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부분 어떤 걸 좀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미국의 옐런 제훈부 장관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.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2023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계속 언급해 왔었죠.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.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?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 관점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을 당분간 안 할 것이다. 또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금리적인 부분을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발언이 한 번은 나오면 좋지 않을까.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오히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걸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. 자, 그럼 코스피 보압권 예상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상 지수 밴드 어느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? 3,150에서 3,200 부근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딱 3,170선 초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계속해서 3,150선에서 3,200선 보압권 등락을 전망해 주셨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멘